야, 곽준무 어딨어? 나도 알아. 나 등신 같은 거. 야, 곽준무! 지금 비상연락만 쓸 데가 아니라 네 인생이 비상이야! 왜? 왜? 언니, 진짜 체력 대단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술 마시고, 1교시도 가시고. 그치? 도영아, 어제 저모해줘서 땡큐. 나도 너 남친이라고 예방할 때 대리저모해줄게. 남친이요? 왜? 아니, 썸 편지만 1년째라는 게 말이 되냐? 너 아직 사귀자고 안 한 거? 왜 꼭 남자가 고백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없지. 근데 딱 봐도 도영이가 먼저 고백할 스타일이야? 아니, 고백이 뭐야. 평소에 말도 잘 없는 앤데. 알아. 근데 못하겠다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다들 고백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거지? 난 너 앞에만 서면 쫄보가 되는데. 아이, 곽준무 이 새끼. 연애한다고 바쁜 척은 다 하더니. 뭐야? 그럼 너네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냥 썸만 타면 안 돼요? 그것도 되지. 왜 안 돼? 대신 썸만 탈 거면 상대방한테 뭘 해줘서도 안 되고, 밖길 바래서도 안 돼. 화내서도 안 되고, 서운해서도 안 되고. 서로 그럴 자격이 없거든. 아닌데. 저랑 박하늘 얘랑은 서로 화내고 서운해하는데. 그러니까 그만 인정해라. 너네 둘이 사귀는 거. 저희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100% 우정이라니까요. 저는 박하늘 얘가 같은 과 여자 선배라 단둘이서 아침까지 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저는 정푸름이 남자랑 소개팅 7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나 진짜 소개팅 7번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도 그래? 너도. 도영이가 딴 남자랑 아침까지 술 마시고 소개팅 해도 돼? 아니, 완전 싫지. 그러니까 사귄다는 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해. 우선. 문자로 이렇게 보내봐. 도영아, 너 영문과니까 이거 하나만 해석해줄래? I want to have a more serious relationship with you. 나 너랑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어. 응.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미쳤냐? 왜 잘 될 수도 있지. 도영이가 영문과니까 연애도 영문과 맞춤형으로 공략해야지. 너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아냐? 네. 아니면... 도영아, 사랑해. 나랑 사귈래? 야, 그런 이벤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안 그래도 속타 죽겠는데 얘네들은 진짜 도움이 안 되더라. 야, 너네 장난 좀 그만 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러면 이거 진짜 팁인데 맨날 밥을 사줘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기거든?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후배들 중에 소윤이랑 지혜 알지? 걔네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밥 사달러 간다니까? 에이구, 저 후구. 도영이는 맨날 더치페이 하자 그러는데? 그럼 그게 철벽 치는 거였나? 아, 야. 얘네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곽준모 그한테 말만 들어. 고백할 땐 무드를 노려야 돼. 심한 로맨스 영화 같은 걸 보러 갔다가 그때 고백을 하거나, 또 아니면 기숙사 앞에 데려다 주면서 헤어지기 전 약간 아쉽고 그럴 때 고백을 해. 그것도 아니면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고백을 하는 거지. 늘 믿었던 제인이도 힘이 안 되고. 뭐야, 너 설마 이것도 다 해본 거야? 도영아, 오늘 루비스팍스 보러 갈래? 오빠, 저는 로맨스 영화는 극장에서 잘 안 봐요. 저기,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오늘 고생했어. 나도요. 다 왔네? 데려다주셔서 감사해요, 오빠. 아니야, 당연히 데려다줘야지. 언니, 빨리 가. 무섭다, 너무 좋아. 저기, 도영아. 오빠, 통금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 볼게요. 잘 가. 하긴, 고백은 결국 내 몫인데. 얘네들이 뭘 도울 수 있겠어. 야, 내일 우리 동아리 뒤풀이 때 도영이도 오지? 어, 알바 끝나고 올걸? 그래? 그럼 우리가 분위기 좀 만들어줄게. 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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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오랜만이다. 이 와중에 내가 멍청한 짓 하나 더 한 거 있지. 선배님. 어. 안녕하십니까. 문제들 와 있었네. 형도 오셨네요? 어, 내가 연락드렸어. 야, 나도 동아리 사람인데 당연히 와야지. 복학생은 안 껴주는 거야? 에이, 아니죠. 일사학부원 김동민 선배님이잖아.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나가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와, 고맙다. 아, 아이 씨. 개정신이야. 불사람 불러야지. 왜? 선배님이니까 당연히 불러야지. 너네, 동민 선배 왜 그렇게 싫어해? 김동민 저 새끼. 여자 겁나 밝히고, 저 새끼 때문에 울었던 여자 동기들만 여럿이야. 야, 경영에선 유명해. 김동민이 찍으면 다 넘어가는데, 꼬셔놓고 금세 갈아타고. 근데 뭐, 그거야. 능력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그것만 있으면 아니랬지. 전 여친들 소문을 너무 안 좋게 내고 다니니까. 쓰레기네. 야, 야, 야. 그래도 동아리 선배니까 선배들 접해드리자. 하, 예전 일이잖아. 야. 넌 생각을 안 하냐? 그래, 선배님이잖아. 야, 너 알지? 아, 나 알지. 야, 너 몰랐어? 몰랐어. 어, 도영아. 그걸 왜 생각 못 했을까? 동민 선배의 다음 타겟이 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어떻게 같이 오세요? 아, 우리 동아리였어? 어쩐지 같은 테이블로 간다 했다. 네, 영문과 도영이예요. 오, 도영이. 안녕. 난 일사 김동민이요. 안녕하세요. 일칠 학번 김도영이예요.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저기 푸르미 앞에 자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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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동아리에 이렇게 예쁜 후배가 있었어? 반갑다, 도영아. 선배, 우리 게임 할까요? 게임이야, 게임. 그래, 그래. 그래, 게임이나 하자. 스웨이가 좋아하는 레전드 게임. 눈치게임 1, 2, 3. 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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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감자, 히스, 회사, 학생, 호수, 호수. 와이파이 학사. 와이파이 화사. 와이파이 화사. 아, 하, 하, 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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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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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안 보고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조용히는 술 거의 안 먹었지. 아, 게임 되게 잘하나 보다. 네, 어쩌다 보니. 난 게임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불안하고 속타서 너 데리고 나가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네 남친도 아닌데. 여보세요. 와, 우리 동아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예뻤었나? 선배님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야, 사회생활 되게 잘한다. 진짜예요. 완전 얼굴 천재. 얼천, 얼천. 감사합니다. 도영아. 아. 우리 이제 같은 동아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어? 근데 도영이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안 준가? 제가 할게요. 어? 너네까라는데? 김도영. 일칠. 여기 남친이 있냐? 내가 한번 꼬셔볼까? 야, 야. 북학생이 뭐. 요즘은 북학생이 훨씬 대세해요. 품필이잖아. 아, 됐고. 넌 군대나 봐, 인마. 끝난다. 쏙!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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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이 찍으면 다 넘어가는데 꼬셔놓고 금세에 가랐다고. 저 새끼 때문에 울었던 여자 동기들만 이것이야. 롱. 롱. 나 게임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내가 한 번 꽂아볼까? 컴만 달 거면 상대방한테 뭘 해 보서도 안 되고 밖의 발에서도 안 돼 화내서도 안 되고 서운해서도 안 되고 서로 그럴 자격이 없거든. 달아, 동일이 goldbang들아 일참이 에잇. 도영아 난 연애가 뭔지 잘 몰라 그냥 난 널 지켜주고 싶고 너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 너한테 직접 되는 남자한테 화도 내고 싶어 근데 그게 꼭 연애를 해야 가능한 거라고 도영아 나랑 사귀자 네 너무 가까워져 나 소리 들었어 그래서 너희 아직도 안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게 중모 오빠가 계속 고백을 하려다 뭐 하니까 기다렸죠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해버리면 속상할까봐 답답하다 둘 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사귀자고 할까봐요 그래 야야 그 나도 전 남친한테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 근데 그때 틈만 나면 그걸로 놀렸거든 일단 기다려봐 이 언니가 힘 좀 써볼게 근데 인터넷에서 같이 가르쳐줘 얘기가 되면 이렇게 감사합니다.